안개 긴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과의 행 자 뒤에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강원도로 갑니다 자 아침은 통나무 닭갈비집에서 춘천입니다 춘천에 왔습니다 강원도 건봉사를 가는데 건봉사 가는게 춘천 닭갈비집 질렀습니다 춘천에서는 닭갈비를 먹어줘야죠 와 비주얼이 아주 끝내줍니다 자 강원도 건봉사에 왔습니다 오늘 차가 장난아니냐 디스 이즈 집집 디스 이즈 집집입니다 건봉사 직집 그 유명한 금강산자락에 있는 건봉사 직집 한 잔에 2천원 이게 2천원이라고요? 2천원 한 잔에 2천원이요 자 먹어봅시다 아 아 아 여기 흙과 부르스 여기 생찍집은 원샷이야 와 밑에 올라 곰봉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두번째 오는 길이라서 뭔가 낯설음이 없네요 이 절에는 톡톡톡한 뭐가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겨울이 오면 정말 멋있는 법풍사입니다 만다라전 여기는 정멸복음 가는길 법풍사 소나무가 소나무가 자 여기 약수터에 왔습니다 저쪽으로 산신각 보금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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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잠에 만원짜리야 맛나게 먹는걸로 자...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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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